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연필을 사용해서 진한 톤을 올리면 흑연의 광택때문에 빛반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보면 빛반사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 안보일때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광택없는 드로잉연필이 있어서 구입해서 사용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협찬 아닙니다. 협찬받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연락이 안옵니다. 쿠팡에서 26,800원을 주고 직접 구입했습니다. 눈을 그리면서 파버카스텔 무광연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그릴때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릴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무광연필 세트입니다. 정식명칭은 파버카스텔 비트 그래파이트 매트입니다. 본토 발음이죠. 흑연연필과 크레용이라고 써놨습니다. 메이드 인 절머니,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뒷면에는 제품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써놨는데 아는건 한글뿐이죠. 고품질의 무광연필, 매트하게 연필청이 쌓여 빛반사가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만 보면 마구 사고싶게 써놨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이런거 잘 안읽어봅니다. 8자루가 들어있습니다. h 숫자가 잘 보이게 정리하겠습니다. hb 부터 14b 까지 있는데, 6b가 두자루네. 8b는 원래 없나? 분명히 여기 8b가 나와있습니다. 아씨 포장할때 똑바로 안넣는갑네. 독일놈들도 중국놈들하고 똑같네요. 젊은이가 차이나 하고 차이가 날줄 알았는데, 젊으나 늙으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연필 한자루 때문에 교환할수도 없고 그냥 써야겠습니다. 찰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연필깎기입니다. 지우개는 미술용 지우개는 아니고, 제도용 지우개 같은 딱딱한 지우개입니다. 딱딱하다고 다 좋은건 아닌데, 말랑말랑한 미술 지우개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까먹기 전에 6b 두자루 들어있는거 사진찍어서 정보넘겨놔야지. 그래봤자 소심해서 항의도 못합니다. 연필을 다 꺼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스테들러 연필하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스테들러 연필이 안좋아서 비교하는거 아닙니다. 단순 빛반사 광택 비교입니다. 스테들러 연필도 좋은 연필입니다. 두개나 들어있는 6b 연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두개나 넣어놨는지. 뒤끝 있죠? 일반 미술 연필은 흑연 광택때문에 빛반사가 심합니다. 무광연필은 광택이 완전히 없는건 아니고 아주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는 정도지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닙니다. 이정도면 광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b도 비교해보겠습니다. 12b 이상의 진한 연필은 광택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는 않지만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처음께 6b 그 다음이 12b 입니다. 그림 그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4b 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빛반사 차이가 확 나는게 보이시죠? 파브카스텔 무광연필이 목탄만큼 완전히 무광은 아니고 약간의 광택은 있지만 이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무광 매트 연필을 사용해서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술연필로 머리카락같은 어둡고 넓은 부분에 진한 톤을 올려서 그림을 그리면 빛반사가 특히 심하게 생깁니다. 그럴때는 매트 바니쉬를 발라서 마감하거나 무광 픽사티브를 사용하면 어느정도 반사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림을 강한 톤으로 그려서 완성해놓고 보면 빛반사 때문에 그림이 잘 안보여서 이리저리 시점을 옮겨가면서 그림을 봐야됩니다. 그러면 졸라 짜증나죠? 특히 카메라로 촬영해서 사진으로 보면 그림 한쪽이 반이상 날아가고 안보일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택이 없는 콘테나 목탄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콘테나 목탄으로 그리면 수정도 힘들고 무엇보다 찌꺼기가 많아서 가루 날리고 손에 묶고 장난 아닙니다. 호흡기 건강에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저처럼 비염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안좋습니다. 집에서 작업하기 힘든 재료입니다. 광택만 빼면 연필만은 좋은 재료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파브카스텔에서 매트연필을 출시한건 정말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너무 칭찬하면 좀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일반 미술연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세트로 사도 그닥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트로 구입하면 8b는 없고 6b가 2개 올 수도 있습니다. 뒤끝 쩔죠. 10b 이상의 매트연필이 특히 톤이 진하고 종이에 밀착도 잘 되고 좋습니다. 이정도 진할 경우 쉽게 부러지는데 생각보다 잘 부러지지 않고 단단해서 좋습니다. 사용해보시면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눈 그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짝거리는 눈동자 묘사를 잘 해야 된다거나 홍채결을 잘 표현해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그리는데 있어서 놓쳐선 안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 그릴때 중요한 포인트 두가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한가지는 연한 중간톤으로 그라데이션 하는 것입니다. 중간톤을 잘 써야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서 가장 진한 부분인 눈동자를 그린다고 할 때 아주 진한 톤으로 눈동자 테두리까지 선명하게 그려놓고 나면 흰자하고 서로 조화가 안됩니다. 하얀색에 까만색 바둑알을 끼워둔 것처럼 눈동자만 동동 떠다닙니다. 자연스러운 눈 표현을 위해서 눈동자 테두리의 흰자와 까만자의 중간톤으로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의 얇은 두께로 테두리 톤을 풀어서 그라데이션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흰자하고 눈동자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가 되고 자연스러운 눈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면 마스카라에 속눈썹 펌을 한 눈을 그린다고 할 때 속눈썹하고 마스카라 라인이 무작정 진하고 선명하게 그리면 인형 눈처럼 됩니다. 반드시 중간톤으로 테두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중간톤으로 그라데이션 하는게 어려우면 찰피를 사용해서 문질러서 테두리를 풀어주면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눈의 전체적인 입체감 표현을 놓치지 않고 그려야 됩니다. 눈을 열심히 묘사하다 보면 정말 쉽게 놓치는 부분이 눈 전체의 입체감입니다. 눈이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디테일한 묘사를 하다보면 눈동자나 송윤석 같이 눈에 띄는 부분만 열심히 딥다 묘사해서 전체적인 입체감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눈은 구 모양의 눈알을 눈꺼풀이 덮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 인지하면서 눈의 전체적인 입체감을 해치지 않게 묘사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 묘사에 치우쳐서 입체감을 놓치면 눈을 정말 예쁘게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완성한 그림을 보면 어딘가 눈이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입체감을 놓쳐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눈알 입체감 살린다고 툭 눈부모처럼 눈깔이 톡 튀어나오게 그리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형태, 구도, 양감입니다. 양감이 입체감을 말하는 건 다들 아시죠? 전체적인 입체감 표현을 항상 신경쓰면서 눈을 그려야지 사실적이고 예쁜 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버카스텔 무광연필을 소개하고 무광연필을 사용해서 눈을 그리면서 눈그릴 때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관련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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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